한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인 제프가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에 어리빠진 것 같은 제프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을 보여주는데요. 현장엔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 유품을 정리하는 제프 그런데 옷장 안쪽에 처음 보는 금고가 있었는데요. 조명장치까지 달린 금고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상자 상자를 열어보니 탄창이 있었습니다. 총알을 하나 꺼내보는데 좀 으스스한데요. 그때부터 온 세상이 제프 천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날 밤 불이 꺼진 한 집에 들어서는 제프 그런데 이혼 준비 중인 아내의 집이었네요. 제프가 그렇게 흔한 이름인 걸까요? 집에 돌아온 제프는 아버지의 총을 살펴보는데요. 오래된 듯 하지만 손잡이에 멋진 정갈도 박혀있고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박사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쪽지도 있었습니다. 제프는 느낌이 쎄한 이 총을 팔아버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총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전설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힘까지 가졌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취총이 나 여기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죠? 다음날 사실 제프도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총알을 발견한 후부터 자꾸 나타나는 제프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명한 총이라 팔기만 하면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프는 그 총에 묘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총을 다시 넣고 정신을 차리려는데 이제 환상까지 보이는 제프 다음날 제프는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총알의 글씨는 오직 주인에게만 보이나 본데요. 푸른 정갈을 가지고 사격장에 들어간 제프 탄창에 이름이 적힌 총알을 넣은 후 그 위에 일반 총알을 꽉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걸려 잠시 멈췄는데 없애려던 바로 그 총알이네요. 다시 진무실로 돌아온 제프는 서랍 하나를 비우고 푸른 정갈을 모셔둡니다.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러 간 제프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러 간 제프 상황이 계속 꼬이게 되자 제프도 화가 오르기 시작하고 한껏 성질을 부린 뒤 자리를 뜹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쪽지 내용 아버지도 제프와 같은 일을 겪었던 걸까요? 총에 대한 집착에 빠져 아버지의 집에 처박힌 제프 집 밖에 나타난 불황자를 보고 살인 충동까지 느낍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아내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저절로 총이 발사돼 강도가 쓰러지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제프라는 이름의 강도가 처리되자 총알의 글씨는 사라집니다. 제프는 강도를 잡은 영웅이 되고 그 덕에 위협을 벗어난 아내와 애인은 그리고 또 정말 푸른 정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걸까요? 다시 돌아온 총을 지켜보던 제프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호수를 찾아가 미련 없이 총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얼마 후 웬 소년들이 호수를 찾았는데 총이 택한 이번 주인은 카엘이란 소년인가 봅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은 푸른 정갈의 모습이 보이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